여행과 관련된 쇼츠 짧은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막 태국 보고 있고 베트남 보고 있고 일본 보고 있고 아 좋다 막 비행기 비행기 뜨는 영상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여행상품 딱 떠버리면 아 맞아 내가 찾던 거야 굳이 내가 어디 들어가서 여행상품을 찾지 않더라도 내가 이 즐기는 이 욕망과 함께 이 욕망이 더 팽창되는 거잖아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제때 그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파트는 밖의 미앤모 돈연구소 여러분 이제 곧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가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게 된다고 해요 안 그래도 동영상 서비스 시장 1등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1등인데 왜 이 서비스 갑자기 왜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가 뭔가 결심한 바가 있는 거겠죠 유튜브가 한 게임할 결심 이거 왜 한 결심인지 it 언박싱에서 들어볼게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7413님의 궁금증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최영진님도 같이요 추동훈 기자님 그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사신 듯 그거 재고빵이에요 하셨는데 추동훈 기자가 나가면서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줄 알고 혹시 내가 내일까지 먹어야 되는 건가 하고 봤는데 날짜가 많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추동훈 기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 듯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소식 유튜브에 쇼핑 채널이 일단 생긴대요 박사님 유튜브는 기존에 영상 서비스로도 돈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 하다가 영상 보다가 갑자기 쇼핑 이거 왜 합니까 우선 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경에는 우선 유튜브가 지난 아직 벌써 2, 4분기가 지나가지만 1, 4분기 즉 3월까지 1월 2월 3월까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9개월 동안 연속해서 광고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광고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건 아무래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물가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유튜브는 계속 성장해 줘야 되는데 유튜브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올해 2월에 9년 동안 유튜브를 CEO로 있었던 분이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CEO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CEO로 왔는데 하필이면 회사가 매출이 줄어들고 있네 그럼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광고 시장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늘지는 않을 것 같고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도 쇼핑을 해보자 왜냐하면 유튜브에 여러분도 요즘 많이 보시는 쇼츠라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은 워낙 틱톡이라는 데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쇼츠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릴스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쇼츠인데 지금 하루에 지금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5억 회 정도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거고 쇼츠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월 기준으로 볼 때 한 15억 명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쇼츠에다가 넘기다가 상품들을 갖다가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커머스 쇼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신선한 건 아니고 사실 이미 틱톡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요즘 이런 걸 소셜 커머스라고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페이스북에서 커머스를 했던 메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서 철수했는데 릴스에서는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쇼츠 짧은 동영상에 쇼핑이 도입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왜 또 게임이냐 하필이면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게임 동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정말 게임 동영상 인기 있고 또 라이브로도 중계하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게임 관련된 컨텐츠가 인기 있는데 이걸 보다가 그 게임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떠한 심리들이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글에서 스타디아라고 해서 대단히 큰 게임 플랫폼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다가 사실을 접었어요 접으면서 사실 많은 비판도 좀 받았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스타디아를 위해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스타디아라는 걸 위해서 게임 개발했던 게임사들도 있는데 갑자기 접으면 그들은 어떡하라는 거냐고 했는데 그때 스타디아 물러나면서 우리는 죽지 않고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 다시 태어날 거다 알비백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짜자잔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유튜브에 적용을 해서 유튜브에서 게임 동영상을 보다가 나도 그 게임 하련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대단히 큰 게임들이 아니라 간단한 아카이브 이러한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가 먼저 줄을 잃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게임도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쇼핑과 게임이 들어온 이유는 첫 번째는 디지털 광고 매출이 줄어서고 두 번째는 CEO가 바뀌면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거고 그다음에 동영상은 쇼츠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에서 틱톡이라든지 릴스에서도 경쟁사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다 보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유튜브도 들어온 거고 게임은 원래 하던 이러한 하지만 망한 스타디아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을 한번 유튜브에도 적용하는데 하필이면 유튜브에는 많은 게임 시청자들이 있다 시장은 존재하니 우리가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라는 것이 유튜브이 게임과 쇼핑을 시작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확 됐어요 성과 필요 급전 필요 I'll be back 딱 이해가 됐습니다 쇼핑 채널이라는 게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을 해보면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탭 같은 게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뭔가 하면 자기 쇼핑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 뭔가 단추를 누르면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아니요 다른 겁니다 그런 기능들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특히 인플루언서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주는 건데 요즘 쇼핑이 특히 젠지들 세대에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쿠팡이든 우리가 ssg든 어떤 11번가든 우리가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을 하고 거기서 등장하면 그중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는데 요즘은 이렇게 쇼츠 보듯이 계속 정보를 넘겨요 그러다가 이거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참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마저 필요했던 거야라고 하면 구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의 쇼핑은 두 가지 기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쇼츠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넘기다 보면 짧은 동영상을 넘기다 보면 상품 정보가 나와서 이 상품 정보도 짧은 동영상처럼 소비하게 만드는 것 이 소비하게끔 잘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판매 기회가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일하게 지금 시도하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추가적으로 라이브 쇼핑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쇼핑은 사실 미국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유튜브가 작년에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시연치 않았던 이유들은 아직까지 라이브 쇼핑은 사실 가장 인기인데 지금 중국이고 또 한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튜브는 중국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은 이미 네이버도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은 라이브 쇼핑에 사람들이 소비자가 익숙하니 한번 한국 시장에는 라이브 쇼핑이라는 것을 해보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옆에 탭으로 이동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고를 하겠죠 나 라이브 방송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라이브 쇼핑 방송할 거야 라고 해서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이런 방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만 특이하게 라이브 쇼핑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쇼폼 같은 경우에 쇼트에 들어가는 건 아직 한국은 도입이 안 됩니다 우선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인도 이런 시장에서만 우선 적용이 되고 점차 여기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한국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뷰티 유튜버 이런 분들은 본인이 화장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알려주고 나서 밑에 링크를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메이크업 툴 같은 것들을 라방으로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그 몰이나 아니면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유튜브에 지원하에 더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방식들은 유튜브를 떠나야 돼요 유튜브를 떠나서 다시 라방을 봐야 되거나 그 링크를 타고 가서 어디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 안에서 구매해도 되고 유튜브 안에서 배송 조회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몰입감들이 더 커지는 거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시청 시간들을 계속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을 높여야 되는 것이 또 유튜브의 경영진들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송 조회까지도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소비자들은 소비하는 그 과정이 편리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 쓸 일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잠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여기에서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필요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쭉 영상을 보다 보면 즐기다 보면 사실 너는 이게 필요했어 계속 보다 보면 설득이 되는 거죠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 아 맞다 나 이거 필요했구나 그렇죠 어쩌면 여행과 관련된 쇼츠 짧은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태국 보고 있고 베트남 보고 있고 일본 보고 있고 아 좋다 막 비행기 뜨는 영상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나 여행 가야 되나 여행 상품 딱 떠버리면 그렇죠 아 맞아 내가 찾던 거야 굳이 내가 어디 들어가서 여행 상품을 찾지 않더라도 내가 즐기는 이 욕망과 함께 욕망이 더 팽창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어떤 사실들이고 젠지들은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역시 이게 간접적으로 설득하는 게 스토리텔링의 힘이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 게임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유튜브가 본사 직원 대상으로 테스트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우선은 구글이 원래 많이 하는 거예요 구글은 항상 서비스가 나오면 직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쭉 테스트를 해보고 예를 들면 이번에 바드라든지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 먼저 구글 직원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글 직원들이 한번 유튜브 보면서 게임 해봐 혹시 유튜브 보는 게 방해가 되는지 오히려 내가 팬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식의 어떤 테스트를 해서 직원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테스트를 한다는 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라이브 쇼핑 게임 산업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 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시장이 어려워서 그렇다라면 이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증시에서 바라보기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니들 사업하기 힘들구나 그럼 단계적으로는 주가에는 이게 호재는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호재는 직원들 이제 유튜브라든지 포함해서 구글이 전체적으로 18,000명 정도를 갖다가 해고를 했잖아요 이거는 동일한 매출에서 인건비를 줄여주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 프로핏 마진율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호재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모든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이런 직원 해고에 나온 것은 주가 방어에 우선 1차적으로 있었다고 보고 또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너무 많은 사람들 고용을 문별하게 했고 또 놀기 위해서 다른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고용시켰다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용으로 그거를 막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튜브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선 반영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분기별로 해서 3분기 연속으로 해서 유튜브가 매출 하락을 겪었고 이것이 전체 구글의 매출에 영향을 줘서 1, 4분기 때 올해 2023년 1, 4분기 때는 구글 매출도 하락을 했거든요 광고 매출 전체가 그런 구글 광고 매출 전체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주가 그때 좀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공지능이 붐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추가 매출 왜냐하면 맥힌지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러한 소셜 커머스가 예를 들면 틱톡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2조 달러로 연간 매출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에 성과를 내거나 특히 인도 같은 데서 성과를 낸다라면 긍정적으로 저는 작동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저는 거시경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된 것은 전 세계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서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난민들의 계속해서 어떠한 확대들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 속에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도 대단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지금 사실은 경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런 걸 비교하더라도 유럽이 가장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매출의 하락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은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서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시장에서의 그러한 경기 위축과 소비심리 위축이 지금 전체 디지털 광고를 기업들도 이런 데서 축제 분위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자라는 즐거운 어떤 흥을 돋구는 형식의 광고들은 못한다 그래요 분위기상 그럼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유럽 시장의 위축이 아마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난달에 유튜브가 그래서 건너뛸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를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살아보겠다 이게 안간힘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신임 사장이 이것도 발표한 겁니다 건너뛸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유튜브 스스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튜브에는 우선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쓰면 광고 안 보는 거죠 광고 안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뮤직이라고 하는 음악 서비스를 들을 수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멜론 소비보다 유튜브 뮤직 소비가 최근에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1등 한국에서의 음악 스트리밍 앱은 이제 유튜브 뮤직이 됐다는 거죠 그건 거꾸로 뭐냐면 이미 광고를 안 보는 프리미엄 소비자들이 꽤나 한국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고도 공식적으로 한국에 몇 명이 있는지 유튜브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멜론보다는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광고를 보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3초만 스킵을 하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3초 후에 손 가가지고 스킵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광고주들의 불만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끝까지 광고를 보게 해주는 의무적인 광고들을 갖다가 특히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강제로 도입하겠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광고 수익도 적절하게 배분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광고를 의무적으로 보면서 매출을 증대하고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실 좀 해소하겠다 왜냐하면 광고주들의 불만의 또 하나의 불만은 뭐냐면 사실은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 돈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에게 사실 광고 노출을 제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 날라가 그래서 요즘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지불하는 텍스다 세금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광고는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광고를 보면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들을 도입을 하잖아요 싸늘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돈을 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러한 소셜미디어에서라든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경향적으로 볼 때 광고를 보는 경향성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조건 웰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명미에서 새로운 광고 상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건너뛸 수 없다 오케이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30초짜리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한다면 저는 그 채널을 안 볼 거거든요 짜증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더 많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고 그 채널뿐만 아니라 제가 옮기더라도 또 인기 있는 채널이면 30초가 나오거든요 30초는 한 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유튜브 시청 시간이 되면 30초는 한 번 잠깐 쉬었다 가는 타이밍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 유료 서비스를 가입을 할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면 기업들은 계속 광고를 줄까 둘 중에 어떤 게 남는 장사일지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좀 나와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우주개발 이슈 스페이스X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머스크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워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스페이스X 얘기는 주식 공개 매수를 추진하고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아니다 약간 뻥퉁이 됐다 이런 얘기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가치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공개 매수라는 것은 회사가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에 있는 기업 가치보다 가격이 더 뛴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죠 지금 현재 이번에 1월에 투자를 받은 이후에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예요 1500억 달러요? 1500억 달라고요 지금 미국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1월에만 해도 13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개월 만에 1500억 달러로 정도로 10%가량 뛴 거고요 그럼 이걸 상장한다면 당연히 더 뛰겠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공개 매수를 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더 뛸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kg을 우주로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요 스페이스X 갖고 있는 8컨 로켓이 나사가 갖고 있는 우주 왕복선의 비용의 30분의 1이에요 지금 사실은 인공위성 띄우는 시장을 거의 스페이스X가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나사가 보내고 있는 우주선의 30분의 1의 가격으로 인공위성을 띄워줄 수 있으니까 기업들도 앞다투어 스페이스X에서 줄 서서 우리도 인공위성 띄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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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우주 산업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0분의 1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팔콘이 왜냐하면 이게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만든 거 하나만으로도 이런 면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1500억 달러라는 거고 아마 올해 IPO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올해 요즘 IPO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IPO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업가치를 보여주는 큰 대형 IPO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7조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일 하시는 분이 엔스로보다 높습니다 일제 엔스로보다 그래요 이렇게 큰일 하시는 분이 지금 주지수로 대결하겠다고 저커버그하고 참 어떤 게 레슨 연습하고 있죠 진짜 모습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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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